. 할리우드 통신 로버트 패틴슨, 트위그스와 3년만 결별, 약혼 깨졌다. 영국 배우 로버트 패틴슨과 미국 가수 FKA 트위그스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12일 저스트 제두 등을 비롯한 복수의 외신은 로버트 패틴슨과 FKA 트위그스가 13년만에 결별했다. 헤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난 상태라고 보도했다. 로버트 패틴슨과 FKA 트위그스는 2014년 9월부터 만남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로버트 패틴슨이 한 방송에 출연해 FKA 트위그스와의 약혼을 인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상황. 복수의 외신은 이 커플이 공식적으로 포착된 것은 지난 5월이 마지막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로버트 패틴슨은 영화 트와일라잇이 배출한 세계적 스타다. FKA 트위그스와의 만남 전에는 여배우 크리스틴 스튜어드와의 사랑으로 이슈를 모았다. 한편 로버트 패틴슨과 FKA 트위그스와의 만남 전에는 여배우 크리스틴 스튜어드가 있습니다. 한편 로버트 패틴슨과 FKA 트위그스튜어드